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오늘 뉴스 3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참 이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주시는 게, 해설해주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또 우리 김 프로님 덕분에. 이 뉴스 3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냥 뭐 나이 든 사람이 하니까 그냥 보는 거였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ETF, 저희도 이제 ETF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ETF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1조 달러 올해, 한 백 몇십조 원 정도. 올해 유이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온 돈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미국의 투자 리서치 기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데가, 모닝스타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인용해서 월시저널이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전 세계 ETF 유이백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 달러, 약 1,182조 원을 돌팔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사상 최대 규모고요. 작년에 ETF 유입 총액이 7,357억 달러, 우리 돈은 한 870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뭐 한 30%, 3824, 그렇죠? 30, 40% 훌쩍 넘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우리도 코덱스도 있고, KB스타도 있고, 여기 타이거도 있고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벵가드 그룹이라든지, 블랙, 락,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같은, 대형 운용사들 위주로,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돈이 대거 몰렸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ETF 시장, 저 보시죠. 보시면 계속 늘어나는데, 저 끝에 있는 게 올해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런치된 거고, 뭡니까? 노란색 계통이 클로즈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된 거, 상패된 거. 그 비중을 보면 20년도에는 상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근접했네요.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에는 상장된 거에 대비해서 상패가 그렇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새롭게 출범한 ETF가 380개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전년 320개 대비해서 19%가 늘어났고, 2000년 이래 이것도 사상 최대치고요. 상패된 거는 74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277개가 상패가 됐거든요. 그래서 ETF는 상패되면 사실 운영서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비용도 들고 가는데, 했다가 바로 상패되면.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이항영 교수가 좀 전에 좋아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디테일하게 안 봅니다마는, 블랙록 이런 게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에 사상 최고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ETF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만약에 뮤지컬펀드라든지 이런 공모상호펀드를 팔려면,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 줘서 거기서 팔아서 판매수수료 줘야 되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상장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유통마진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펀드가 굉장히 유행해버리면, 그걸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물론 거기에 리밸랭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증권회사 또 개입하죠. 리퀴드 프로바이더로서 개입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TF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형사들의 수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하튼 사모펀드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자산운용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보시면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미래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이 ETF 시장에서 워낙 약진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상장사는 아니라서, 재무제표가 오픈되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글로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올해 S&P 500 지수가 25%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별 종목 들어가서 혼자 열심히 해봐야, 그렇죠? ETF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ETF가 또 테마형 ETF 등등 해가지고, 본인들이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운 분들의 니즈를 상당히 흡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엄청나게 화랑새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 다만 이게 좋은 면만 있냐, 만약에 장이 추세적으로 꺾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ETF로 돈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TF가 오히려 여기서 매물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액티브 ETF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상장 폐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ETF 수익의 40%가 블랙록 등이 운영하는 상위 20개의 ETF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ETF로 상장된 건 많은데, 실제로 유동성이 있는 ETF가 굉장히 드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데, 예년에 비하면 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ETF 시장은 자산운용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경우로, 왜냐하면 유희백이 1,000조니까요. 그렇죠? 애플이 지금 3,000조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ETF 시장에 들어온 게 1,000조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당분간 추세를 가지고 계속 커질 거다.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프로가 진행하시는 퇴원길 라이브의 15분 정도죠. 삼성자산의 최창균 본부장을 전격적으로 영입해서 그걸 합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죠. 아마 관심이 이렇게 많고, 아마 ETF에 특화된 어떤 파이낸셜, 뭐라 그럽니까? 금융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해서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몇몇 분들께서 우리 화면에 시계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바로바로 화면에서 보면 7시 39분 57초. 어렵지 않은데 저희 유일한 걱정은 보시다가 8시 20분쯤, 30분 됐는데 아이고, 출근해야지. 나가실까 봐, 끄고 나가실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아, 그게 걱정이야? 네, 그냥 출근 시간 놓치고 이건 차라리 괜찮은데 보시다가 시계 보고 나가실까 봐 그거 아니야? 8시 40분에 아침 드라마 볼까 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김치 싸대기 딱! 그런 것만 약속 확실히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드라마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 뭐예요? 주부들이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하고 또 무슨 마당 이런 거 있잖아. 아침 마당? 아, 여튼 뭐 특정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에 영향을 받나요? 여기 영향을 받나요? 아, 그렇습니까? 응, 많이 받는데 텔레비로 나오니까 이게 아, 텔레비로 나와? 유플러스 TV로 또 나오죠. 그것도 나오고 저기 스마트 TV는 다 유튜브가 되니까 아, 하긴 핸드폰이랑 연결해갖고 그렇지 아, 그러네요. 아, 또 핸드폰 연결 안 해도 유튜브 자체가 이게 나오는구나 그럼 유튜브 나와 아유, 죄송합니다 집에서는 다 텔레비로 본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TV로 보기에도 화질이 전혀 아유, 그럼 깨끗하게 나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광고는 안 따라오더라고 오겠죠? 자, 광고 문의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평균 연령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인구가 그래서인지 이제는 앞으로 줄어들 일이 남았는데 일하는 인구를 이제 더 늘린다는 그러니까 연령을 더 높인다는 얘기가 있군요 이게 이제 생산 연령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15살부터 나 옛날부터 15살은 왜 안 바꿀까 나 이거 이게 사실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고도 이제 예전에 그런데 이제 15세 사실 이거 미성년인데 예전에는 이제 막 그날에도 공정인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세부터 64세 사이를 법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규정하는 생산 연령인구라는 거를 개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통계를 작성해요 근데 이게 야, 이게 15세도 그렇지만 이게 64세가 맞냐 그러면 64세, 65세부터는 비생산 인구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15세부터 69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제 실제로 검토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개념을 64세가 아니라 69세까지 5살을 이제 늘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인구가 향 50년 동안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향 50년간 지금 기조로는 2천만 명 넘게 감소해서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은 얼마가 주냐 177만 명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감소폭은 원래는 통계청에서 전망을 하긴 했는데 그 감소폭보다도 26만 명이 많다는 거예요 50년 이런 거 말고 5년 안 해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3738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72% 정도 되거든요 생산 연령인구가 그런데 2030년에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3,381만 명 그래서 66%로 줄고요 30년에 그렇게 갑자기 줄어요? 네, 2040년에 2,850만 명 56.8% 2050년에 2,419만 명 51.1% 2060년에는 2,066만 명 48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줄어들잖아요 2070년에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통계로는 1,737만 명 그래, 46.1%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5세부터 64세가 인구의 4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65세 위로만 조금 위로가 있다는 얘기겠죠 2070년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구 절벽 상황이 되는데 생산, 고용, 소비, 투자 감소 이렇게 식으로 진짜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줘서 경제가 쪼그라들게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뭐가 주냐면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줄어요 잠재 성장률이 뜻이 뭡니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작용 없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의 활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ECD가 2060년까지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책 대응이 특별한 게 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냐 올해 2.35% 정도가 되는데 2033년도에 0%대 0.92%가 되고 2047년도부터는 마이너스 0.02 2060년도부터 쭉 마이너스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노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신데 저런 겁니다 지금 2000년도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5.93%였거든요 대체로 뭐 그전에는 두 자리 숫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60년 가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잠재 저거보다 잠재 성장률보다 더하면 이제 뭡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경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일할 인구는 주는데 일하는 분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가 이제 크게 는다는 거잖아요 차트가 하나 더 준비가 돼 있는데 저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거를 사실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데 69세로 이제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연령 인구 확대를 69세까지 했을 경우에 생산연령 65세 때 대비해서 생산연령 100명이 부양해야 될 고령 인구를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69세로 하면 40명이 2040년에 그런데 그대로 하면 60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기 2070년 가면 지금 현재로 하면 한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경제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좀 낮추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69세로 하면 당연히 따라올 게 뭐가 따라오겠어요?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이 지금도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우리 정 프로는 본인의 정년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정년이요? 네 저는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날까지입니다 일부러 영어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직관적이잖아요 저는 영어가 자꾸 사람들이 해석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영어는 저는 싫습니다 딱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그래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논의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직관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정년을 또 연장하면 청년 실업이 또 당연하죠 일자리는 당연히 안 능는데 60세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든지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자리를 스테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청년층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거죠 그래서 정말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의 갈등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풍경이잖아요 아침 드라마 보면 한 60대 부모님이 배웅을 하고 아들, 딸들이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20대 청년들이 배웅을 하면서 아빠 다녀와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아빠 갔다 올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함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조산모사식으로 69세까지 예를 들면 통계를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는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겠죠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어떤 고용시장에 대한 디테일한 점검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런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바꿔줘야 되지 않게 정부가 이런 걸 바꾸면 그건 직각적으로 민간 쪽에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연금도 늦게 줄 수도 있겠네요 정프로는 대표적인 국민연금 부족 남자 옛날에 국민연금 이사장님하고 모셔봤는데 그때 아주 그냥 치열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도 빠지고 우리한테 꿀꿀한데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러네요 오징어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3개 세계상 후보에 올랐다 뭐뭐뭐 오른 거예요? 작품상, 나무주연상, 조연상 나무조연상 우리 까부잖아 그리고 이정재 씨 이정재 씨하고 작품상 미술상 같은 거 안 올라와요? 미술상 뭐 세트가 저는 굉장히 인격이 있었거든요 골든글로브가 원래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한 시상시거든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시상식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상식이요? 네 에미상? 에미상은 텔레비전 피디들이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런가요? 그건 텔레비 분야거든요 가장 큰 게 아카데미 영화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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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게 골든글로브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좀 되나 뭐 백상예술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부문 TV 부문 TV 부문도 뭐 그 안에 뭐 코미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종합 시상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징어게임 텔레비전 부문의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 더 모닝쇼, 리팽, 포스트 여기 보니까 리팽하고 포스트는 제가 봤는데 리팽이 뭐예요? 루팽 루팡? 루팡? 루팡 아 그 리팽이라고 해요? 네 미국인이니까 근데 이거 재밌어 뭐가요? 리팽? 이거 재밌다고 범죄자 누명을 쓴 아버지의 아들이 그 궤도루팡 흉내를 내면서 좀 나쁜 사람 좀 괴롭히면서 도둑질하고 그런 거거든 그 궤도루팡도 아마 일본에서 번역한 거 우리가 다시 한 건가 봐요 궤도라는 말을 사실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지 우리? 아니 그냥 도둑놈이라고 하든지 궤도가 뭐야? 괴이한 도둑이야? 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포스트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저도 봤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오징어 게임이 됩니다 돼요? 네 뭐가 작품상?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한번 질러봤어요 형 프로만 질러나? 형님까지 그러시고 된다고 봐요 저는 세 작품을 봤거든요 이제 몰입을 안 봤는데 아 세 개 다 보셨구나 나 어떤 드라마도 하룻밤에 다 본 게 없거든 몰입감이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워낙 성공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파급력도 워낙 컸고 그렇죠 주연상하고 이제 조연상 그래서 이 오영수님을 제가 꼭 한번 상담소에 한번 모시려고 노력 중인데 누굴요? 조연상 받으신 오영수님 있잖아 아 깐부깐부 3% 상담소에 모셔서 아 연이 좀 있으세요? 연은 없지 그냥 들이 되는 거지 사실 엄청 바쁘실 때 그래서 왜 치킨 광고를 거절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깐부치킨? 네 이분이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대단하신 분은 아니시잖아 통여로운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데도 그런 걸 하고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섭외하는 거는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지금은 안 됐어요 시상식 딱 끝나고 혹시 받으시면 딱 가서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상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징어게임이 골든그로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상이죠 나무주연상, 조연상이니까 굉장히 주요한 상들인데 이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큰 뉴스로 안 달아지더라고 이게 10년 전, 20년 전이면요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중앙일간지 일면톱에 나올 기사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덤덤해졌다는 거예요 기생충도 있고 또 뭐 BTS도 있고 BTS도 있고 또 윤혀정 씨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한류에 관련된 K-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하는 그 성공의 방정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구나 신기한 일이 아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지언정 그럴 때는 해외 소비자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배급하고 이런 데 관련된 연관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주가가 레벨업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과 연관 산업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아까도 뭐 아침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드라마는 그냥 뭐 맨날 치정이고 또 뭐 재벌가의 비리고 또 뭐 이런 인식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이 뉴스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에 보면 축축 안 올라와 있더라고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직 게임 이건 언제 하죠? 아 저거요? 1월 22일 날인가 합니다 아 그래요? 아직 날짜는 좀 남았군요 1월 9일 날 하네요 1월 9일 1월 9일 권한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님 축하드립니다 미리 그 상담사의 아이유 한번 좀 소개 좀 해보세요 대표님 1억을 주세요 아이유가 뭐 잘하나요? 다른 가사도 많은데 아 또 위험한 말 저는 워낙 아이유 찐팬이라 저는 가능합니다 나도 나도 여성 가사 중에 딱 두 명을 뽑으라면 아이유와 주현미입니다 아 그러세요? 세대를 초월하죠 저는 저는 아이유랑 거미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포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